즈드러스 사이클 프론티어 지금 스팀에서 무료로 무료로 팔고 있는 게임입니다 원래 좀 하고 싶었던 게임인데 이렇게 광고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다 우주 폐지 수집 게임입니다 타 땡땡땡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심플하고 편의성 같은 게 많이 보강된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또 특히나 이제 무료 게임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바로 해보기도 좋겠죠 안 사면 뭐 하는 거 보고 에이 살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 편한 광고 방송입니다 프로스펙터를 선택하십시오 자 어디 어떻게 생기는 점 볼까 페가수스, 제미니, 제미니? 오리가, 링스, 오리온, 리브라, 제미니 럭키리프맨 주점에서 바둠과 대화하세요 MMORPG 스타일이네요 퀘스트 받고 하는 거는 세 개의 팩션을 모두 방문해 미션 시작하기 팩션이 세 가지 종료하고 있고 팩션 싸움이 있나 보네요 코, 코로레브 ICA, 시리스 오 시리스 ICA로 먼저 ICA 작업 어쨌든 뭐 미션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긴 하네요 그냥 나가서 폐지 수집해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컴포운드 시트라는 아이템을 찾아서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받아 팩션이 세 개지만 스트라이더를 사냥하십시오 일단 PVE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 또 기업 그거네 니케를 수송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둠 생존할 마음이 있다면 지표로 내려가기 전 장비를 갖춰야지 내가 예비 장비를 받을 수 있는 주점으로 오라고 수령 부여된 보상 아 이것도 이제 같은 거 많이 주는 걸로 봐서는 죽으면 이제 다 떨어뜨리는 식인가봐요 포르투나 3로 아 여기서 이제 포드 타고 적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로 들어가는 건가 보네 포르투나 3로 진입 브라이트 샌즈 크레이트 폴 지금은 맵이 두 개 있나 보네요 장비 인양 표준 보험 탈출의 시프레스 인양을 아 보험이네요 진입 로딩도 빨라 아 지금 뭐야 벌써 시작된 거야? 아 이 곡괭이로 땅 캐는 거고 미네랄 스캔은 어떻게 쓰는 거지? 붐 오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파서 파가는 거구나 이건가? 오 우주광부 니켈 죽었다 이거 하다가 뚝배기 터지겠네 탈출하면 되는데 아 탈출구도 알려줘? 어허 너무 좋아 아니 탈출구를 맵에 찍어준다고 탈출구도 원래 내가 알아서 인터넷 보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었냐고 함선이 아 이거 함선 타고 탈출한 거가 보네 뽁 아 이거 좀 TTK 높은가 보네 좀 센 거 쓰고 있나 본데 죽으면 이렇게 뭉탱이가 되는 거야? 진입 진입 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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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새끼 저거 잡아야 돼 이리와 오케이 스트라이더 사냥 완료 음 타격감도 꽤 괜찮은데 오 저기 뭐야 아 저거 누구 탈출하라고 한 탈출선인가? 저거 도착한데로 가면 탈출하네 때려잡을 수 있나? 이제 가보자 오우 뭐야 이거 끄지마 오 저거 저거 센데 좀 오오 발소리들린다 그 와중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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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싶지 않아 아이씨 아이씨 자이씨 아이씨 단팔 다 뒤졌다 그래 이거지 레디 투 더 라이스 스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? 죽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 적에 솟아오르면 저 근처에 적이 있다는거고 어 탈출한다 누구 어 죽었다 컴퍼스 시트 이거 일단 빤스에 넣어서 미션 깨고 어 여기서 쏜다 요 녀석 요 뒤에 있는거 같애 요 언덕 위에 쏘고 있는거 같애 소리 가깝다 릴로딩하는 소리 사형 좋았어 죽음 저렇게 해별하는구만 어 정신없어 자 탈출장소 여기네 반대쪽으로 탈출하자 아 지금 욕심부리면 안돼 건질만 건져 어차피 파밍도 못해 탈출해야 돼 사형 사형 오 예 사형 아 지금 나 가는데 지금 사람인데 아 이거 다 죽고 뒤지면 존나 억울한데 진짜 너무 억울한데 저기 저기다 탈출국은 저기다 와이 여긴가 저긴가 아니 잠깐만 문 다 열지 마 아니 나 혼자 타는데 왜 다 문이 열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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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안 먹었을 땐 무신이었는데 먹자마자 쏘고 되는거 봐 아 탈출 예 와 전리품 같이 22808 이익 실현 자 더사이클 프론티어 엔드 콘텐츠 이런게 있대요 그 각 팩션 팩션불로 뭔가를 그 호출하거나 그 불러가지고 끝내는 그니까 뭐 그냥 싸우는게 아니라 끝에 저런걸 이제 수송해가지고 레이저 드릴로 이제 파내고 오우 석유 석유캐고 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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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핵션별로 그 최종 목적같은게 있나보더라구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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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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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ws cow 개 놀란데 저도 마찬가지였을거야 눈 마주치는 순간 헤드라이트 앞에 고다리처럼 굳어버렸어 뭐지 이러면서 이거 현실인가 이러면서 가스 가스 수류탄 흔적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 두명! 두명 두명! 아!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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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! 우리 부터 날고 보자! 여기 지옥이야! 여기 지옥이야! 저도 무서워 아니 근데 저렇게 몸빵 쎄고 강력하는 거 있으니까 확실히 뭐가 진짜 다른 느낌이긴 하다 서로 푸쉬할 수도 없고 저게 엄청 변수네 아니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들렸던 소리가 머러더 소리 일본어 중국어 저기 다 모였는데 저 중간에 삼각형이 중간에 머러더 나오니까 전부 다 반대방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안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나? 아 자 폭풍 폭풍! 팔로우미 팔로우미! 여기 계단 계단! 어! 아! 미시! 아! 아! 계단! 빨리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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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우리 우리 한 명 어디 갔음? 우리 동료가 어디 갔지? 아까 죽었다고? 오 마이 갓 우리 1분만은 못 가겠죠? 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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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밤이 무서워요 비 그쳤나? 오케이 이제 탈출 탈출 오 뭐야 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세 팀이 동시에 내려오네 이게 방이 있고 나가면 떠들어오고 나가면 떠들어오고 이런 방식인가 보네 태풍 올 때 보통 다 나가서 폭풍 때는 난입이 안 되니까 끝나면 몰아서 떨어짐 아 그렇겠네 폭풍이 그걸 수도 있겠네 야 너희들 빨리 방 빼 네 테이블 회전을 높이는 노래방에서 지금 사람들 빼려고 지금 뽁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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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료 어디 갔어? ㄴㅔ 할로YU 플랜절이 플레이즈 할로 쏘리 난 너무 crear 쏘리 아 하핰 뭐genommen oczywiście 오케이 вним 아... family! I... ...family all... ...oci am fwa shi. Go go away! Go away! Go away! I can't English! Sorry! Thank you ㅋㅋㅋㅋㅋ 하핳이 moonlight 탈출소는 오고 있습니다 어디 오고 있어 ъ Fine 흥믄 으윽 으윽 예아 땡큐 하윽 하윽 흥믈 흥믈 목소리 졸나 예절한데 발음도 어설서 쏠 수가 없네 아니 이게 또 PTK가 이렇게 높고 이러니까 한 방에 죽으면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수적으로 유리하고 이러니까 봐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 타르코 폰에 나 무조건 죽였을 거고 더 낫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재밌었네요 그냥 일단은 뭐 제가 지금 한 3시간 했나요? 그 전혀 불안정한 모습이 없어요 뭐 튕긴다던가 문제 있거나 버벅거리다던가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엄청나게 스무스하게 그냥 즐겁게 했습니다 굉장히 뭐 한 달 전에 나온 그리고 이렇게 큐 잘 잡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무스하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네요 이제 이런 류의 게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류 게임들 자체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또 확실하게 있는 게 그냥 이제 막 행동으로 앉았다 이랬다 하는 거하고 실제 목소리를 듣는 거하고 사람이 이게 마음이 달라지긴 해 아 도저히 쏠 수 없었어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 그렇게 애절하게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는데